오늘은 자기 전에 네 목소리 듣다가 자고 싶다 내일은 저녁때쯤 너를 데리러 가보고도 싶다 네가 한숨을 쉬어낼 때 내가 몽땅 다 가져간 널 쉬게 하고 싶다 네가 너무너무 피곤하면 끌어안고 도닥 채우고 싶다 그냥 지금도 네가 보고 싶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멀어질까봐 너랑 멀어질까봐 네가 멀어질까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내가 싫어질까봐 나를 밀어낼까봐 그래서 오늘도 결국 다 참아내고 어쩔 수 없이 걷는 평범한 말 안녕 내일은 마침 주말인데 너를 데리고 좋은 곳에 가보고도 싶다 혹시 네가 허락한다면 혹시 네가 허락한다면 네 손을 잡고 같이 걷고 싶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멀어질까봐 너랑 멀어질까봐 네가 멀어질까봐 네가 멀어질까봐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네가 싫어할까봐 부담스러울까봐 부담스러울까봐 지금 이 친구 사이도 모두 없던 일처럼 사라질까봐 걷는 평범한 말 안녕 어쩔 수 없이 건네 잘 들어가 안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ooON SM 아이템 Whoop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